태고사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요. 바로 이렇게 등산로가 있어요. 낙조대까지 1.2km 계곡도 좋고 아주 좋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쭉 되어있어요. 계곡도 좋고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이제 돌 계단이에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절반이 취소하고 지금 절반이 왔어요. 근데 날이 너무 좋아. 이거 취소한 사람들이 이거 아까워서 없지. 와 좋은 길도 나오네.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서오세요. 풀어가고 이거 가지고 뭐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와우. 벌써 500m 온 것 같아. 저 기둥이 세워져 있어.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서 서. 여기에서 쉬었다 가면 되겠다. 500m 온 거 맞아. 낙조대가 500m 남았대. 와. 와. 너무 좋다. 낙조대가 500m 남았어. 우리 700인 거야. 그렇지. 그럼 700 왔나? 네. 아우. 와.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 바위에 앉아서. 다 왔어요 이제. 와. 능선 도착했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에어컨 3단. 에어컨 3단이야. 아이고 아우 시원하다 어때? 시안님?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아 산다 산다 여긴 껌감시지 뭐 1kg인데 낙조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 벗겨지나? 원추리가 맛있겠다 어우 원추리 폈다 이게 저거 뾰족한거? 저쪽 끝에 있는거? 아 철타고 음 저기가 마천대야 일출부러 마천대로 가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불도 있어요 산장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을불이 있어요 대둔산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저게 보고서 나무요? 이렇게 마을불이 있어요 오우 보면 이렇게 마을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불이 있어요 오우 동굴이 좋다 저 소나무가 되게 멋있어. 층층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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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꼭대기까지 되게 멋있다. 칠선봉 소나무 꼭 분재해놓은 것처럼 이러네 오오 옆에 보고 있습니다 오 좋네 마천대 가는 길 능선? 마천대 능선이야 그러면? 칠선봉 옆구리 능선? 옆구리 봄? 목을 죽여주는데 여기 나 못 올라가 야야야야 지금 열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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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봉이래요 오 멋있다. 와 저 뒤에 능선 다 뭐야? 응? 태고사가 여기 보여? 여기서? 태고사 안보여요? 안볼랍니다 뭐가 보여? 와 하이틴 어머머 또 가려지나봐 바람이 자꾸 온다 여기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마지터리 벗겨질 때까지 여기가 무슨 동네일까 굿나잇 응? 아 연결보다 힘들네요 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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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오 멋있다 두꺼워 두꺼워 거짓줄께 새집 다후 고마아 숨어있어 돌 밑에 움직이지도 않아 우리 너 다 아는데 너 들켰어 임마 빨랑 움직여봐 어? 야 완전 보호색 깎어있네 어 보호색이야 완전 보호색이야 너 들켰어 들켰다고 어머머 가만히 있어 어머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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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래라 오 세상에 아 지금 그 오버헤잉 밑에 비 피한다고 거기다 써야 아 비 피했어 지금 비 안 와 고마워 어머 얘 눈 좀 봐 엄청 초롱초롱하다 세상에 잘 살아 누부야 간다